좋아요, 구독 네, 4시 초가 공략 업종입니다. 오늘장 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업종 좀 들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바로 로봇 관련주들입니다. 국내 유수의 기업들도 올 최대의 매출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로봇 섹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팀장님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장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업종으로 로봇 좀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연휴에서 좀 꼽아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죠. 올해 초부터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 투자도 아니었고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로봇주 관련된 로봇 투자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조성이 되면서 지금 AI 쪽까지 연결고리가 확장이 되면서 지금 계속 사이클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로봇주를 제가 선정을 한 이유에 있어서는 일단 AI 쪽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살아있습니다.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의료 AI, 원격 의료 쪽 그리고 반도체 AI 쪽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AI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고점에서 물량이 쏟아져도 지금 이상하지가 않을 구간인데 만약에 AI 쪽에 대한 그리고 로봇 쪽에 대한 관련 모멘텀 기대감이 아직도 좀 살아있다고 하게 되면 일단 AI 쪽에 대한 메모리 로봇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은 제가 투자 포인트를 첫 번째로 잡았던 부분들이고 다소 제가 로봇주 쪽을 그렇게 많이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는 일단 시가총액이 대부분 몇 천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조 넘게 시가총액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뚜렷하게 나와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그만큼 지금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확장이 되기까지는 다소 좀 멀었다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로봇주 쪽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주가를 매수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은 테마 장세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재료가 단기적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연결고리로 재료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지금은 실적과 무관하게 정책 테마로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테마로 엮이게 되면 대기업도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까지도 AI 쪽, 로봇 쪽에 대한 사업을 투자를 극대화하겠다는 이슈가 더해지게 되면 지금보다 더한 상승은 꾸준하게 좀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AI 쪽도 지금 시세가 안 나온 정보들도 여러 개 있긴 하지만 일단 시세가 전체적으로 수급이 이동하기에는 저는 로봇주 쪽이 조금 더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AI 쪽이 지금 잡힌 것도 결국엔 로봇 관련해서 로봇 안에서 연결고리로 나와서 지금 AI 테마가 또다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관점을 좀 투자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저는 좀 나쁘지 않으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면 갈수록 실버 시대가 계속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 수도 감소를 하게 되고요. 출산율도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엔 기업이나 공장 입장에서는 인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럼 인력 구인란에 대한 부분들이 심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노동력 시장 부분들이 약화가 되게 되면 그와 대체로 할 수 있는 게 로봇이거든요. 로봇이 산업용 로봇, 제조용 로봇 쪽으로 해가지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지금도 로봇주에 계속 투자를 하고 로봇 기업에 계속 투자하는 이유는 앞으로 노동력 부분들은 굉장히 약화가 될 거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접목이 되다 보니까 로봇을 좀 많이 돌리는 그런 추세죠. 그렇게 되면 지금의 로봇주는 이제 실적에 대한 바탕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기전에는 실적 부분들의 수주가 그렇게 크게 증가를 해주지 않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이 바로 반역이 되지가 않았거든요. 다만 지금 수주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쪽에 대한 수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올해 실적이 좀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상의하는 기업들도 여러 좀 많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수급이 조금 더 뒷받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연초 삼성전자의 로봇 투자 소식으로 좀 신호탄을 좀 쏘아 올렸던 로봇 관련주들인데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함께 AI도 급상승세 좀 유지하고 있죠. AI 관련주들은 과열 현상이 좀 짙은 상황이다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이 AI 섹터 매물이 출해될 시 그 매물을 고스란히 받아낼 게 바로 로봇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 실적과 무관하게 정책 테마로 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한 지금 대기업 로봇 산업 진출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도 여러분 유념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한 노동력 부족 상황이 좀 심화된다면 이런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로봇이기 때문에 좀 관련 상승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초가 공략 업종을 로봇으로 들고 와주셨는데 그렇다면 공략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 종목입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일지 기대되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로봇스타입니다. 이 제조용 로봇 및 자동차 장비를 개발 생산하는 산업용 로봇 전문 업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전일장까지도 사거래 연속 상승세에 좀 유입됐었던 로봇스타입니다. 오늘 팀장님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로봇스타 조금은 약세장입니다. 1.83% 떨어진 29,550선 체결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전장에 좀 고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점점 좀 매물이 출해되면서 지금은 현재 다소 약한 모습인데요. 오늘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 종목 로봇스타 들고 와주셨는데 최근 이 로봇스타 LG전자의 후강 효과도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 역시 로봇 산업을 좀 공략하고 있는데 이 월요일장의 상승을 좀 기대해 봐도 될까요? 일단 지금 LG전자 관련 로봇스타의 투자 첫 번째 포인트는 ESG 경영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LG전자에서 결국에는 핸드폰 사업보도 일전에 좀 철회를 했었죠. 지금 LG전자 입장에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강화를 시키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이 ESG 경영 부분들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로봇 쪽에 대한 수혜는 로봇스타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LG그룹 계열사 쪽에 대한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LG전자도 로봇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산업용 로봇도 그렇고 공장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미리 좀 대비책으로 내놓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자기기라든지 그리고 부품 쪽 그리고 가전 제품들 보게 되면 거짐 다 LG전자를 좀 많이 씁니다. 그만큼 입증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로봇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전제품 쪽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전제품 쪽으로 좀 본다고 하게 되면 LG전자는 이미 브랜드 부분들은 특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쪽도 브랜드가 특화가 되어 있고요. 국내 쪽은 당연히 브랜드가 특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로봇스타 쪽에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업 입장에서도 계속 로봇스타랑 연관해가지고 R&D 투자를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오늘 대체적으로 AI 쪽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약세장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봇스타가 오늘 거의 제가 보기에는 보압은 유지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박스권까지도 깨지 않고 계속 수급을 줄여나가면서 하락 기조는 유지는 해주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좀 건강한 가격 조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일단은 저가를 높여줬다는 부분들로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되고요. 저가를 높여줬고요. 단기적으로 우상현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잡고 나서 반등 기조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일단 실적 시즌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좀 로봇 수주가 좀 한풀 꺾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봇 쪽이 워낙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기업 측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보니까 실적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로봇 쪽에 대한 수급이 오히려 좀 죽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지금 재료,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로봇 테마 자체적으로는 실적 시즌하고는 굉장히 좀 무관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적 시즌하고 좀 무관하게 보시면서 지금 부품 수급 찾을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생산 장기화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생산 장기화 영향이 계속 커지며 커질수록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은 수요입니다. 수주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LG전자에서도 지금 로봇 스타를 계속 키우려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좀 봤을 때도 오히려 지금 로봇 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연기금도 오늘 좀 들어와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기간도 오늘 다시 들어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만 오늘 좀 매도세로 대응을 해주고 있지만 연기금이 일단 좀 들어와줬다는 부분들은 기업에 대한 성장성 부분들을 투자를 하고 들어와준 부분들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기간이 지금 오늘 좀 담아주고 있는 모습은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추세가 좀 깨졌다고 하게 되면 기간도 물량이 좀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을 구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간은 계속 매수세로 다시 가담을 해주고 있는 부분으로 봐서는 수급적인 면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쪽에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좀 대금이 많이 터졌습니다. 대금이 많이 터진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당연히 가격 조정을 줘도 이상하지가 않을 구간입니다. 다만 거래대금을 줄였고요. 거래량을 줄이면서 낙폭을 키운 부분들로 봐서는 일단 지금은 좀 무의미하게 좀 물량 확보 차원에서 조금 더 눌러질 수 있는 경향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 쪽 관련한다면 저는 좀 로봇스타 쪽을 좀 바라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로봇스타 LG전자 계열사이기도 한데 LG전자 ESG 경영 강화를 조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로봇 투자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가전제품 품질력을 좀 인정받은 LG전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전제품은 로봇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LG전자 품질력과 함께 로봇스타 관련 계열사로 좀 묶여있는 점이 좀 여러분 유념해 하셔야 되겠고 현재 로봇스타 현재 조정은 좀 건강한 조정이다. 따라서 바닥을 잡고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궁금하실 게 바로 가격 전략인데요. 제시해 주시죠. 일단 로봇스타는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좀 많이 낙폭을 보여줬었죠. 최근에 1년 넘게 조정이 들어가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장기평이 대부분 다 역배율로 형성을 해줍니다. 그만큼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1년 넘게 시장이 유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부근을 그렇게 좀 깨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평이 밀집, 수력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주다가 최근에 정배율로 다시 좀 들어섰습니다. 보통 이렇게 정배율로 들어서게 되면 단기평을 타고 주가 추위가 계속 움직이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약하다고 하게 되면 장기평까지 또 급락이 나올 건데 지금 가격 조정을 조금 반절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 부분들이 장기평 부근 때까지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은 일단 지금은 단기평을 타고 계속 가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11선이라든지 5일선 같은 경우도 라운드를 계속 그리면서 위쪽으로 향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근에서 시초가 공략 충분히 다음 주에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높게 잡았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 3만 4천 5백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3만 4천 5백 원 자체도 제가 보기에 매물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매물은 강하지가 않고 지금 호가도 굉장히 좀 얇은 종목이다 보니까 한 차례 수금만 붙으면 충분히 지금 목표가도 충분히 상향 돌파하는 움직임도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50% 축소하고 그 다음 좀 앞전 신고가 라인대까지 좀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손적가 같은 경우는 한 2만 7천 원대까지 충분하게 잡으셔도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적가는 2만 7천 원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